자 그럼 뉴스 3 하나하나 아 우리 저 쉐인 선생님 고마워요 이름이 쉐인이야 아 쉐인 선생님? 저도 좀 어떻게 좀 부탁드려볼까요? 근데 지금 쉬고 계신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 해 아 그래요?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속보들 계속해서 아마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실 텐데 이 뉴스가 정말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또 큰 뉴스가 될 겁니다 러시아를 이른바 스위프트에서 차단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막 속보 들어오는 거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만난다 근데 이제 뭐 오히려 보니까 약간 입장이 젤레스키 대통령 만나긴 하는데 별 기대는 안 한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러시아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상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유럽 국가들이 특히 독일 같은 데서 그거 돈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 되고 베를린 시내에서 보니까 10만 명 모여가지고 러시아 규탄한 시위를 하고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푸틴이 이거 너무 악수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제재를 바이든이 발표했을 때 별거 아니네 특별한 거 없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g7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게 있어요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은행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건 좀 심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가 제재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란이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스위프트 대제는 거의 모든 국제금융거래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금융의 핵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가 공동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 키에프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아, 현지 발음이 좀 다르다면서요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키에우? 키, 하여튼 뭐 그래 알면서도 바꾸셔야죠 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키부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수도 키를 비롯해서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러시아가 국제금융체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했다 이렇게 조만간 이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저녁부터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 러시아 은행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실렉티드 이렇게 선별된 은행들인데 굉장히 많이 하고 몇몇은 남겨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에도 미국 사람 있고 영국 사람 있고 일본 사람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끊으면 송금 자체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봉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불편하게 하지만 몇몇 은행들을 이제 살려두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예전에 크림반도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빨리 협상이 돼가지고 우야무야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200여국에 1만 1천 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뭐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스위프트 망을 이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뭐 일일이 그걸 접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은행원들이 은행원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러시아의 스위프트 투출 아닌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을 밀어서 서방국가인데 이거 해달라고 계속 요구한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데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거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독일 등에서 이견이 계속 시행이 미뤄져 왔는 건데 어쨌든 독일 정부도 이제 어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동참할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보유고 접근도 이걸 통해서 하는 것 제한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차단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스위프트에서 차단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을 100% 시킨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진이 돌더라고 어떤 러시아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사람인데 I'm Russian 그런데 뭐라고 썼더라 I hate one가? 하여튼 난 러시아 사람이지만 난 좀 대신한다 전쟁 반단다 이렇게 목에 차수해서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포옹하는 그 사진인데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동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세르게이 알렉산 첸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자가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정부 러시아 기업 러시아 민간인 다 문제가 생기지만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검은 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서방국가들이 돈 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골든 패스포드라고 그러는데 사실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금융위기에 한 150만 파운드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거 주고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돈 받고 파는 거네요 하물며 캐나다 호주 같은 데들도 했으니까요 미국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그걸로 해서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국만 하더라도 런던에 집값을 올리는 게 다 이런 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호주 캐나다 집값 올리는 건 주국 돈이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면 아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푸틴의 측근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연대 움직임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 우크라인을 지지하는 의미의 꽃다발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뉴욕의 타임스케어나 캐나다 몬트리올 이런 데 보면 스톱 푸틴 그리고 엔티 워 등의 푯말을 들고 반전수의를 부르는 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주재원 우리 학생들 나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니까 꽤 많이 송금을 했더라고요 러시아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와 무역 규모가 32조 6천억 원이라는 거죠 32조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시중문행을 통해서 작년에 러시아로 송금된 자금 중 유학생 학비와 주재원 구별 목목으로 취급된 항목이 약 74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어쨌든 각별하게 제재는 제재대로 하고 또 규탄은 규탄대로 해야 되지만 러시아에 좋은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우크라이나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으시다는 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백브리핑 시간에 우크라이나 교수님의 한 분 나오신 적이 있죠 외국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저도 그거 보고 참 물컥했는데 한국분도 특히 한국의 뭐랄까요 전쟁을 경험했거나 전쟁을 경험한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해야 되죠 호주 사람들은 호주라든지 파나다 사람 이런 분들은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항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외신에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미사일 공격해서 삘띵으로 확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틱톡 같은 데 보니까 막 건문하고 그러면서 총 발사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빨리 종결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류의 전쟁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손해본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급락을 이끌었던 게 주로 코스피코스닥 대형주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차트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올해 증시 변동 현황 그렇게 돼 가지고 지수하고 시가총액의 변화가 나올 텐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일까지 올해가 오늘이 2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지난 26일 날 2676포인트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 2977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300포인트 빠지면서 10.1%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어요 872.98까지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에 161포인트가 떨어져서 15.6포인트가 6%가 빠졌습니다 15%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간에 지수 낙폭이 크다는 건 대형주의 낙폭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1순위 시총 1위죠 삼성전자가 25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 기준으로 해도 7만 1,900원인데 작년 12월 30일 대비해서 8.2% 떨어졌고요 성장주의 대표죠 네이버 카카오가 같은 기간에 엄청 빠졌어요 16.9%, 16.1% 네이버가 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주가가 두 달 만에 22.2% 빠졌고 2위가 에코프롬인데 아시는 것처럼 많이 빠졌어요 28.1% 3위 펄어비스 31% 대형주가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대형주 장세로 조금 전환된다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반등하고 있었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새 벽두부터 사실은 개별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그런데 그 게임주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가총액 상당히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 8%라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의 성격상으로 치고 많이 빠진 거지만 사실은 지수나 삼성전자나 별 차이 없거나 덜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대형주의 단기 낙폭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반등의 힘이라는 게 이런 대형주를 쭉쭉 밀어올려가지고 다시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논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대 수익률을 조금 줄이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김한진 박사님이나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나오셔서 하는 게 주식을 다 팔아야 될 때는 아니지만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는 거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역시 그런 류의 성장의 가치로만 올랐던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 모셔서 더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시총이 126조가 두 달 사이에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오늘 세 번째 뉴스는요 투자의 현인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요즘 살 게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될 텐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살 거 많지 않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버핏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버크셔 헤더웨이의 주주들에게 주주 소환을 보내는데 현지 시각으로 26일 날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최준철 대표께서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격리 해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동병상년이라는 게 있어 같이 카톡하면서 그런 와중에 또 이분이 버핏의 주주 소환 공개를 한 거를 요약해서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뉴스는 그건데 2021년에 오랜만에 버크셔 헤더웨이의 상승률이 S&P 500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여겼는데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졌나 봐요 S&P 500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버크셔 헤더웨이는 일반적인 다른 금융회사는 다르다 그래서 보험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플로트라고 표현을 했던데 주주와의 관계 등 차별정을 언급하면서 버크셔 헤더웨이를 펀드나 금융회사 구조로 오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을 김 프로님이 만약에 1억을 한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산다고 그랬거든요 버크셔 헤더웨이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시작할 때 오마이현이라는 표현도 했고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워런 버펫 얼굴 나오는 책만 해도 한 수백 가지 될 걸 그게 뭐예요 워런 버펫을 담자고 하는데 워런 버펫을 닮는 일은 버크셔 헤더웨이의 주가와 워런 버펫의 퍼포먼스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워런 버펫을 닮고 싶은 사람 중에 자신 없으면 버크셔 헤더웨이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동안은 s&p보다 아웃퍼포먼지 못했어요 언더퍼포먼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를 보면 버크셔 헤더웨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크셔 헤더웨이의 빅포 빅포가 여전히 실적을 좋게 만들면서 이런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가 왜 다른 금융사나 펀드랑 다르냐면 사업을 해요 가장 큰 게 보험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포트폴리오 큰 게 애플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bnsf라고 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뭡니까 이제 벌링톤 노던 산타페라는 철도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외에 철도회사를 사? 미국은 다 이제 민간 철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샀는데 그것도 완전히 저 사용산업 아니냐고 샀는데 이게 그냥 땡땡하게 돈을 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he라고 버크셔 헤더웨이 에너지라는 게 이게 전력 사업하는데요 우리 한전 지금 엄청 적자라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해자를 이루고 왜냐하면 성숙 산업인데 다른 사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만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버크셔의 빅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험, 애플, bnsf, bhe 이렇게 꼽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팀쿡의 자사주 매입 이거 진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식 포트폴리오에 단연 커 애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릭스라는 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죠 코카콜라 이 순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야 이거 왜 샀지? 그랬던 주식들이 뭐냐면 이토츠, 미쓰비시, 미쓰이 일본의 종합상사 그걸 많이 샀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잘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준철 대표가 이렇게 썼더라고 인플레를 예견한 버핏의 해안에 탄복합니다 탄복 인플레를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14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있는데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이제 미국 단기 채권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단기 채권을 몰라봐야 1%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버핏도 좋은 사업이 나오면 현금을 다 소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작년만 하나도 큰 M&A가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업 사는 건 너무 비싸고 차라리 내부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으로서는 무슨 얘기냐 너무 비싸져 있다 사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자사주를 9%를 샀어요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사느니 우리 주식 사서 없애버리긴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2006년도에 TTI라는 회사를 인수했대요 이게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 TTI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2009년도에 TTI 본사가 있는 포트워스라는 데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방문한 김에 당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BNSF라는 아까 말씀하신 벌링턴 산타페 철도회사를 같은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TI라는 회사를 가는 김에 벌링턴 여기를 갔는데 여기 CEO가 실적이 좀 쇼크가 났는데 월과 애들이 막 패대기를 친다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그냥 내가 다 샀게 그랬다라는 에피소드를 이번 주주서안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TTI로 중박을 내고 있다가 벌링턴 같은 도시에 있어서 갔다가 대박을 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올해 주총은 4월 30일 날 당연히 또 거기죠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 있는 아레나에서 하는데 올해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한대요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옳아 이거예요 물론 주주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아마 코로나만 없으면 아마 이런 주식 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우석 부사장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 고마 거기를 네 워런버펫 봤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바로 옆에 있었냐 일단 100m 정도 그래서 워런버펫의 주주서안 소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나스닥이 있고 S&P 있고 그러니까 S&P는 지수 아니에요? 나스닥도 지수고 S&P도 지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스피 시장에 몇 종목을 해서 코스피 지수를 뽑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러면 나스닥은 거래 시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S&P 거래 시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S&P는 그냥 지수죠 지수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시장이 있죠 NYSE가 NYSE가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거고 그렇죠 두 개 시장이 있는 거에요 나스닥이 두 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우랑 지수만 뽑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 거래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미국은 그렇게 있다는 거 헷갈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